음악 대한전선은 안전성과 시공성을 개선한 트레이용 난연차수 케이블 플렉시온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트레이용 난연 케이블은 건물 내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저압 케이블로 난연성 폴리 염화 비닐로 비복해 케이블로 인해 불이 확산되지 않아 화재에 안전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한전선은 2005년부터 트레이용 난연 케이블을 개발해 판매해 왔습니다. 플렉시온은 기존의 트레이용 난연 케이블의 성능을 그대로 살리면서 안정성, 시공성은 향상했습니다. 피복제인 난연성 폴리 염화 비닐의 차수 성능을 개선해 케이블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수분 침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케이블 대비 2배 이상 높여 쉽게 구부릴 수 있으며 탄성을 최소화해 원하는 모양으로 구부린 후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 시공도 편리합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유연성과 탄성을 개선한 것은 국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기존의 트레이용 난연차수 케이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한전선의 독자적인 기술이라며 작업시간과 투입 인력을 줄여 전기 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TV 신보람 기자입니다. 상상자수 케이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